뭐해? 시작했네, 아니네 시작했다 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얘는 또... 네, 이제 제가 또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생일 브이앱 하러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한번 소통하는 시간 좀 가질려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 댓글로 이제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또 답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제 생일 축하한다 이런 막 말들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생일 광고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떴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확인했어요 다 이렇게 하나씩 엄마가 보내주시거든요 여기에 떴다, 여기에 떴다, 여기에 이륜선이 떴다 이렇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다 봤어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다 봤습니다 네, 오빠 오늘 TMI 저의 TMI요? 연습 중 뭔지는 말 안 하지만 연습 중이에요 누가 제일 제일 좋아하는지? 제옥君 제옥ちゃん가 제일 좋아하는지 어? Haruto, 생일 날씨!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에이도 Haruto, 오후에 뭐 먹었을까요? 에이도 회사의 2階에 있는, 에이도, 사이 복수, 먹었어요 네 밥 먹었어요 그리고 은서도 이제 같이 놀이공원 가자고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메시지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 잘 받습니다 저 생일 선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다기보다는 마시오 형이 제일 먼저 줬고요 반지를 받았습니다 네 저녁밥 먹을 거고요 영어로 한마디 할 수 있나요? 헬로 네 일본의年으로 18살... 아마 그렇습니다 일본의年으로 18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왔어요 여러분, 뭔가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콘서트 이제 4일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라마 아니면 나비 저는 둘 다 좋은데요 요새는 나비한테 더 매력을 잘 느끼는 것 같습니다 미역국 먹었나요? 안 먹었어요 다음의髪을 뭐하나요? 네, 콘서트 미래요, 알겠습니다 네 뒤에 있는 사진들이에요 제가 또 뒤에 있는 사진 한번 설명해드리죠 네, 첫 번째 이 준규 형이랑 찍은 사진은요 이때 저희 저희를 이제 이렇게 도와주시는 에이안아 팀 누나의 결혼식이여서 이렇게 이쁘게 입었고요 이때 사진을 찍은 기억이 없고요 이때 이때는 이제 멤버들이랑 한강으로 산책을 갔을 때 찍은 거고요 이때 얘는 누군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직진남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시다시피 음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발리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사실 이 사진은 공개했으면 안 됐는데요 암튼 네 그 스케줄 있을 때 찍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연습을 했었을 때 마셔요이랑 그 일본 팀 애들이랑 이렇게 산책을 하러 갔었는데 이때 누군가가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마셔요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언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일본에 있을 때 아마 장난으로 정우한테 보낸 사진인 거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그 BFF 뭐 영상 찍었을 때 찍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두 개는 제주도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 납니다 자 네 이게 뭐야 여기 있네 아 친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첫 장면이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직접 제曲처럼 칭찬하고 아니면 그 사람을 이 사람을 어디가? 자세 룸 도치카 핸섬보이 땡큐 하이파이브 루토 생일선물 받았고요 애들이 이제 생일선물 뭐냐고 뭐가 갖고 싶냐고 물어봐가지고 그냥 보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블렌드에 무언가를 보냈어요 말 잘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휴지 괜찮아요 신촌은 18살 그리고 18살이 일본에서는 성인이 되었더라고요 뭐 그렇게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막 성인이 돼서 축하한다고 말하시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컬 모양 이제 막 팬분들이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스컬을 쓰는데 이게 원래 막 래퍼의 뭐더라 그게 그 차 뭐 이렇게 차를 이렇게 드리프트를 하면은 이제 바퀴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거를 스컬 이렇게 표현을 하는 랩의 추임새인데요 그거를 그냥 약간 약간 좀 좋은 말 했을 때 막 이런 감탄사로 쓰는 겁니다 제가 그냥 맘대로 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써보세요 여기다가 인사가 됩니다 신기방팡 뭐야 신기방기 붕붕팡기 知って 知ってますか? 知ってます 크기 주요 늙 offered ука 승 Pv impossible 지그 젤리 이 이 파트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음髪... 다음髪은 무엇일까요? 아... 콘서트... 콘서트에 왔으면 알겠습니다 피아스는 어디에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럼... 2개씩... 2개씩... 2개... 넘어질거예요 UCK어요 몇 개씩은 아니다 당근이很 힘들어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떤 1년이 될까요? 이번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함께 생기고 싶습니다 하르트, 어떤 색이 좋아하세요? 최근에는 빨간색 루토야, 진짠, 보리색이 뭐야? 이거? 초록색 초록색이 됐어 네 신기반기, 붐붐반기, 어디에 있었어요? 유튜브에요 유튜브랑 말하면 되는거죠? 유튜브에요 최근에 투명이 나왔어요 진짜요? 저의 팬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은 저는 유가 가장 좋아할까요? 영상 영상 봤습니다 오늘의 생일이 오늘의 생일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일이 될까요? 내가 우리의 생일이 될까요? 오늘의 생일이 될까요? 오늘의 생일이 될까요? 오늘의 생일이 될까요? 좀 긴건들어 좀 긴건들어 좀 긴건들어 何か仲良くなれるか心配な方がいっぱいじゃないですか でもそんな無理やりにそんな友達作らなくても大丈夫です 本当に仲良くなれる人っていうのはいっぱい来ますし友達多いからっていいことはあんまりないんで ちゃんと友達多いから友達多くていいことはないわけでもないんですけど やっぱり本当に仲良い人を2人ぐらいでも全然ね 幸せだと思いますので頑張ってください 僕はね新学期いいですね頑張ってください 髪色教えてほしい えっ?嫌だ 10日のコンサート修学旅行で見れないから修学旅行楽しんでって言ってほしい 修学旅行楽しんでください 僕修学旅行はね 1回しか行ったことないですけども頑張ってください 楽しんでください 福岡の方言忘れた…笑 えー忘れてはない だから福岡僕が言いたいのはですね 福岡弁を使わないんですよ 僕が だから福岡弁と僕の地元の方言とまた別にあって だから福岡弁じゃないです はやとくん何のケーキが好き? 最近は いちごの普通のケーキが好きです 他誰かいる?今いないです ハウト 今日はね生日だからインサイドです さようなら アルパークなの?チョウチョなの? どっち? 今はチョウチョです 最近は…最近韓国もね やっぱりちょっと めちゃめちゃ前まで寒かったですけども 最近はちょっと今でもちょっと寒いですけど ちょっとずつ暖かくなっていってる感じです 18歳になってやりたいことは? 特にない! 今を楽しんでいこう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 今日はマスクつけたままですか? えっと外しますわ一旦 こんぐらいでいいですか? すいません ちょっとね コンソートスポーヘジョーしろ! 韓国語どうやったと思いましたか? えっとやっぱり みんなと話したり 僕はあんまりこうね 勉強するっていうのはあんまり僕は好きじゃないし 苦手なので やっぱりこう なんか単語とかを やっぱりしゃべるとやっぱ単語とか覚えるし 新しい単語とか覚えないといけないから うん そんな感じで覚えました ハート は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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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えー コンソートスポーヘジョーしろよ しろよ はい えー 髪の毛伸ばすの? はい いい質問ですね はい 秘密です もぐん 괜찮아? ね ね 関係ないわよ 俺の声がこういうの コブンモクも普通常にいるよ え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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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 あ 私に 他の言葉はるのね はい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오늘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제가 달라졌어요 최근에 잊은 일본어는? 뭐라고요? 뭔가 제가 정말 말해서 너무 잘 어울렸는데 일본 멤버들에게 듣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은 일본의 투어가 결정되었잖아요 여러분은 네 즉, 일본의 가도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기대해 주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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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 스포츠 같은 건 가능하니까, 지금 여러분은 기대 많이 하고 그 날은 함께 즐기고 싶으면 좋겠습니다 《好きな歌は金沢ですか?》 最近ねやっぱりタッチボムさんとね アイユーさんが一緒に曲出したということで おーって言ってみましたけど すごくね僕の好きな感じの曲だったので 《春と結婚して》 うーん やっぱりね結婚って色々難しいですから ちゃんとねあのこのテックルを書いた人 ちゃんといろんな男の人に 男の人女の人に会って 本当に愛する人ができますので その人と結婚してください 僕なんかとはしないでください ダメです ちゃんと好きな人としてな結婚は 《春とがコンソートを見たことを期待しているといけません》 うん? 何も言われますか? ハルトが ネガコンソートを見たことを見たこと? うん? 何も言われてるの? 何も言われてるの? タイミングはやい ネイリングはやい コンソートの練習を 大変にやっていますね うん? 日々に12時間をやっています 日々に12時間をやっています ファミチキ派 エルチキ派 懐かしいね 僕ファミチキでした 友達と一緒にね ずっと食べてましたけども ほんまや パカパカ それなに? そんな なんでそんなにかっこいいんですか? 真面目にやってきたからよ! ねっ グリーンランド一緒に行こうぜ いいよ 行こうか 緊張しない方法を教えて 緊張しない方法を教えて 僕あんまりこうね 外に出せないですけど めちゃめちゃ緊張する派なので 僕に聞いても無駄だと思います 頑張ります 明日頑張れそう よかった 九州のいいところ えーと 空気がいい えー えー 食べ物おいしい 食べ物おいしい ラーメンうまい 俺が住んでた えー 吸い心地いい スクショタイムください えーと あと少しちょっとまだ あの あれでやります やば 無力な エイプリルフールは どんな嘘をつきましたか? 今回のエイプリルフール あんまりね 嘘ついてない感じしますけど ちょっとやめてほんま 俺風船ほんまに嫌いやん やめて ウーーーーーーーーー ウフフフフ ウフフッ 福岡行きたい どうぞどうぞ 来て下さい 何飲んでんの? 久々にコーヒー飲んでおります 久々にコーヒー飲んでおります 福岡の好きな所何ですか? えー 僕の家があり家族がいる 妹ちゃんにもあれ 祝ってもらいました 日本の好きな曲を ファレルフールディーニーも 先に男性が出ています 私が生日やけど いつの後に 広げるように あと いつもらった 回を迫しています ここに入ってる 先に日の祝かへ ファレルフールディーニーが 元にいるので ファレルフールディーニーが 本当に気づかな 本当に気づかな 本当に二つもらいた 本当に可愛いです 笑い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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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세븐틴인데, 좋아한 곡? 럭크 위즈 유요 좋아한, 좋아한 포켓몬은 뭐? 제가 포켓몬을 한 적이 없는데, 아마도 모르겠어요 지금 나한테 뭐 하는거지? 케탈을 봤어요. 최근에 아사히와 FIFA를 하는거죠. 4명이요. 얇고 있었어요. 진짜 얇고 있어요. 최근에 4명이요. 운송이 틱톡 나오거든요. 제가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몇 살이에요? 어머니는 몇 살이에요? 어머니는 몇 살이에요? 11살, 12살이에요. 젖교계에 놀래요. 제가 젖교계에 놀래요. 반지이는 없어요. 루트야, 내가 시험이 있어요. 지금 뭐 시험을 많이 하시는 그런 시기인가봐요. 네, 시험 화이팅 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 뭔지 모르겠으면 이제 잘 생각하시고 이제 아마 공부를 하신 그게 있으니 괜찮으실 겁니다. 화이팅! 저의 핸드폰 케이스를 보여줄 수 있니? 네. 생일 선물은 뭐죠? 많이 받았어요. 제일 좋았던 거는 여러분들의 사랑 아닐까 싶습니다. 준규가 너에게 준 건 준규 형이 저한테 주겠어요? 안 주죠? 준규 형이 안 돼서 준규 형이 이제 jag consider해 준규 형이 어떤 한국料理 chce? 준규 형이 어떤 한국料理? 준규 형이 김치찜 루토는 이제 쩡쩡이 형이잖아요, 그쵸? 하시모 도전, 오늘 올해 올해는 줄 알았으니까 알겠네요 노래 좋은 제 머리? 지금 가장 좋은 머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포도네트建築은? 하하하하하 최근에 지금 하고 있지 않아서 아, 모르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좀 봤어요 花粉症あります 塾行く方頑張ってください 好きやvs吉野家 うわー 僕は好きや 俺は吉野家好きや 俺マスや そういうのじゃない コンディング ミントチョコ好きな? 本当に好きなの どんなメンバーを 先にアンサーを 先に須りたいのですか? 僕たちにお会いしましょう みんなで きんなで 祝いなに 好きなカメンバイダーは何? レモです レモです レモ? レモ? 何歳 인자 俺電話してるか ん? 電話して電話してるか? 俺電話で マイコンその人よ マイコンその人で 何歳でもない エッ 電話俺らやで 俺ら小学校の時電話やってる 練習最初に行っちゃう 俺電話めっちゃ好きやで お母さんと一緒にずっと見てたよ お母さんと一緒 お母さんと一緒じゃなくて お母さんと一緒に見てたよって 電話 あの赤の鬼とか色々出てくるやつ 俺映画まで見に行った 俺覚えてへんよ 신ger, 아무침이 이거네 anger이 웃그로는 없어 우와, so 모호타로스야 그리고 아래는 저한테 결될트 도란히iamo게 되었지? 칩토노벨이 너의 결될트 너무 많으시대 칩토논, 칩토논은? 칩토논나이잖아, 그 Like타가 전가 제가ง권이었지만, 그가 더 이상한걸로 그는 아화로가 있는 거 같아요 아예 아이가에서 벨트 쩔ого 하자, 아님 우 controlling 우 레터로스, 우 레터로스 아? 우 레터로스 쓰지 안 옹나 아 Sieg, 소원 홈가 아팟 아임옷 shouldn't I? 《4》じゃなくてさ、何か入っちゃっていいの? あ、ごめん。 わからん、覚えてないわ。 何でデンオウ知ってんねん? デンオウ好きですから、映画見に行ってました。 好きな漫画何? 漫画は僕あんま読まないですけど、ワンピースですかね? びっくりした。 よーしー! おすすめの韓国ドラマは? 《クレーブリーダー》の? 《クレーブリーダー》の? 꼭 보세요。 電気消します。 嫌なの? うん、そうです。 スマイルスクリーンシャット 撮るけよ。 電気消してサプライドします。 生日祝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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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ナビ! 生日祝賀! 히로써요? 히로써요 아하이 아하이좋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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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야? 네! 그렇습니다 루 루 우리 루 루 오久しぶり皆さん 루 루 오久しぶりです 아하이즈야 하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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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즈? 에?仮面라이더 하이즈 하이즈는 오이世代じゃない? 오이世代이잖아 하이즈 Beat tive 네 여러분 converted 이 둘은 그 Work 네 ů에. 이거 이거 놓치겠다. 그리고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다했어요 왜 그래. 그렇게 다 하고 싶으면 되지, 지금 지금... 아니. 울래 울래 울래이 있어. 이런구나 울래. 감사합니다. 케익은애만 2일 아아. 입다해. 고맨네. 빼줘둘 빼줘둘 고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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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메니로 저장 이어 야 준규야 하이 생일선물 왜 안 줘요? 생일선물 준비돼있어 근데 진짜 죄송한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사줬어요 준비돼있으니까 걱정 마 알았어요 체크 들어갑니다 백두체크 찍읍니다 정우 애교 왜 초코 왜? 진짜 왔어 진짜요? 어 진짜 저 다행히 계속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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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다행히 저거 오빠 다행히 초콜릿 케이크요? 네 맞습니다 초콜릿 케이크입니다 루토는 초콜릿 정우 케이크네 정우 케이크 나는 초코가 아니야 어? 저 나 초코가 오잖아 아니 그쵸 그 그 초초 초초 우리 초초 우리 초초 초초 왜요 여러분 초초 초초 우리 초초 인정 아 촉촉이 하지마 왜 촉촉이 네 네 촉촉이 받은 거 촉촉이 얍삽해 보이잖아 촉촉이 나고 촉촉이가 뭐야 나도 해 뭐 나도 해 아니지 나님이 갈 때까지 갔어 네 우리 우리 형이 형이 그만해 우리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또또랑 황 나 말고 도현이 형한테도 저 생일 선물 받았어요 오늘 아까 봤어요 또또 향수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이 뭐다 줬게 응? 난 뭐다 줬게 어제 그거인데 같이 피자 먹으면서 이제 지금 하고 있어요 여시 형이 뭐 사셨어요? 이거 비밀이에요 이거라? 알어? 짱 네, 아직 안 믿어요 해문대 선생님 가지고 정말 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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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어요 다사이 형도 이제 사줬어요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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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벙이군 가방 가방 누나는 단독댄살 드세요 네? 아 재혁이 먹어 그래요, 주세요, 주세요 다카이 형 네 지금 재혁이 형은 다이어트 열심히 다이어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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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우리 육조 닮았네 라마 우리 루루가 똑같이 생겼네 지혁이 형 비닐을 쓰셔서 다들 염색했냐고 물어보세요 어? 비밀이에요 아 아 아 비밀? 감사합니다 안 돼지 안 돼지 안 돼지 안 돼지 안 돼지 안 돼 안 돼지 안 돼지 안 돼지 안 돼 안 돼지 세상에 그리고 저한테 향수 못 쓰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브랜드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너 조말론 아니야? 아니 뭔지 모르겠어 조말론 아니야 그걸 어떻게 써 근데 그 도영이 형이 지금 향수가 굉장히 비싼 뭔데? 채널? 받은 게 있어서 응? 채널?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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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아 보일게 그리 라이브 그리 라이브 아 아 아 아 여러분 그 질문 많이 보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하고요 제가 또 연습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 콘서트가 얼마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네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하고 캡처 타임을 하고 네 하겠습니다 무슨 곡 하게야 인트 인트 스포를 하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잘한다 네? 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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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까지 틀어주고 내 목표를 하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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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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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누토야 가방 정보 좀 고마워 고마워 제가 여태까지 썼던 가방은요 그 브랜드 이름이 뭐였지? 어더엘러 그 뭐 가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용히 밥 안 먹었어? 자켜봐요 그럼 내가 같이 먹었는데 해결이야 너무 맛있다 저 위에는 조금 먹을 수 있어요? 응 초콜릿이야 우리 사이 먹을래? 우리 사이 먹을래? 우리 사이 초콜릿 한 번 먹어 괜찮은 나 달달한 거 별로 머리 이렇게 안 해줘 머리 안 해줘 사라야 앞에 사라야 아니 난 달달한 거 머리 안 해줘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근데 내가 지금 그냥 초콜릿이 안 먹었어 나 한 번 해봐도 되나 안 되지 어? 뭐 터질 것 같은데 왜 안 해요? 뭐 초코잼이 있어 그럼 물어 물어? 내가 한번 물어볼까 그러면 응 응 오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야 기완아 에이크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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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했는데 에이크몽 느낌 우리 루루 저 염색 안 했어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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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 난 난 난 했을지도 여러분 오늘의 TMI 하나씩 말해주세요 나도 했을지도 윤기도 했을지도 오늘의 TMI 네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나 오늘 나 나 나 뭐냐? TMI? 저녁이 뭐 해주셨어요? 저녁이요? 왜 짜장면 먹지 않았어요? 짜장면 먹었어요 짜장면 먹었어요 TMI 나 많이 안 먹었어요 정 화장실 가고 싶어요 진짜 TMI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TMI TMI 이걸 줄 알고 우비 입고 왔어 TMI TMI TMI는 저희 컨설탄스파고 있어요 컨설탄스파? 네 그렇지 역시 너무 많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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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나? 아니 아니 적당했어 아 새로 새로 염색했어요 아 진짜요 아 빨간색으로? 아니 아까 연습하는데 요시 형 얼굴에서 빨간 물이 흘러 보죠 지금 있어요 지금 있어요 빨간 물 빨간 물 염색해가지고 빨간 물이 흘러 그래 아 이거 있네 좋았어 준규 저도 2년 만에 염색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더비 저 진짜 핑크? 핑크 파랑일지도 저 또 염색했어요 네 사실 염색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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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네 색깔 이뻐요 정환 염색했어요 하시모트 정환 저 어떤 그리스 빅뱅 선빼의 노래 잘 모르는 거에요 여기 왔어요 전화까지 듣고 왔었다고 네 마치요 어 난 내일 난 히데이 멋지까네 멋지까네 저는요 그거 뭐냐 루도한테 두 번째 생일 선물 줬어요 뭐 왔어요? 아까 왔어요 거기에도 줬어? 네 응? 야문지네 네, 야문지가 받았어요 하나는 루도가 갖고 싶었던 거 하나는 내가 알아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수고해 근데 그거는 귀여운 거잖아요 네 이모티콘 주머니에 보고 있어요 카르토 전용? 전용? 전용 전용 이모티콘 아주 안 먹으셨네 낙지! 못하겠다, 이거 왜? 해 갑자기 해놨다 갑자기 하려다가 하려다가 내 자신이 막았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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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세요 팝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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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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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어 이었어, 이었어 어, 그거 안 먹는데 진짜 안 먹는데 스포가 될지도? 스포 됐다 재혁이 형 이거 안 먹어도 돼요? 응? 안 먹어도 돼요? 팝핑! 생일 잔? 괜찮아요 생일 잔? 괜찮아요 마이킹, 마이킹 쭈, 쭈, 쭈 마음을, 마음을 반영하고 그리고 저랑 정우가 내년에 성인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우와, 에이 아니, 뭐 그렇게 빠르게 에이 설마 너무 어떻게 성인이야 되게 했냐? 되게 했냐고 아니라 원래 자동적으로 되는 거야? 만우절 아니, 만우절이 아니라 내일은 된다니까요 만우절? 아니, 만우절이 아니라, 끝났어요, 그거 아, 끝났어요? 놀라시는 그런 그게 그러면 학생이 몇 명 있죠? 정하이만 한 명만? 이렇게 되는 거죠 에이 나도 아직 학생일지도? 나도 학생일지도? 나도 학생일지도? 나도 학생이야, 나 아직 만우절 만우 에이, 끝난 지 모르겠어요 만우절이 끝난 지가 4월 1일이 만우절이 에이, 뿌리르, 후르 아니, 아니, 그냥 끝났어요 4월 1일 날 끝났어 에이, 뿌리르, 후르 맞아, 그거는 영어로 Mo으 크리스마스 마 interestingly cayovers 정하 at 만들어분 정하 이 교수는 gagner 뭐 차지? 이케야 돼! 세, no! 키 쟈우니 사와이 정원이에요 정원이에요 키 쟈우니는? 세, no! 키 쟈우니 킴 쟈우니 킥 킥 킥 야, 자, 아사히가, 아사히가 키 쟈우니 이거プ réf구 잠깐만, 잠깐만 그래, 잠깐만 잠깐, 잠깐 재가야 아카아카아카악 아침 중계산노 기조림 어? 믿나야 너 믿나야 너? 믿나야 너? 중계산노 기조림 봐 몇 개 세기요? 세, 너 기조림 자, 저녁사, 저녁사 너 기조림 자, 기조림 야, 이거 진짜 못 참 기조림 이건 좀 재환의 스타일을 바꿨거든요 조용히 말해 한 번만 한 번만 했어 셋, 장조림 잘했어 아이디에 너 기조림 아, 저요? 네, 여러분들 요시 형 요시, 요시 요시, 요시 요시, 요시, 요시 요시, 요시, 요시 정환이다, 정환이다, 정환이다 저 했는데 했잖아 정환이야? 정환했어? 정환했어? 정환했어 응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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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시 요시 세 노 기조림 도영 너무 하잖아 아니, 미안해 아니, 차라리 모른 척해 아, 안 웃는 거 안 웃는 거 깨물어 줘 네 몰라 안 돼, 오몬로프 나이게 했어 네, 오몬 나이게 했어 오이, 스마, 마지막 저요? 하겠습니다 할 수 있었게 이걸 했구나, 하나 둘 해보겠습니다 기절! 승희야, 생각 안 봤는데? 너무 잘생겼어 좋은 아이디어를 해봤어 좋은 아이디어를 해봤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지금 지금 찍을게요 이제 아니면 단체로 각자 스타일의 기조링을 한 다음에 단체로 동시에 한 다음에 뭐래 미안합니다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딱 이거야 딱 동시에 각자 스타일의 기조링을 한 번에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캡처 타임 하고 끝 파이팅 파이팅 잡지 마라 괜찮아 그러면 누가 하나 둘 셋 하면 제가 할게요 그러면 오케이 하나 둘 셋 다 같이 기조링하고 캡처 타임 하고 끝인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쓰리 투 원 기조링 악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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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베 레베 던졌다 wär? 너빨 배! By the way by the way! Hep-빨! 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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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ап요! 아파! 아빠비 아빠비 아빠들 괜찮다잉 네 괜찮다 해가지고 마무리 네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아빠비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브라운드에이 여러분 콘서트 때 봅시다 저희 콘서트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콘서트 연습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저희는 콘서트 연습하러 가겠습니다 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 콘서트 연습 봅시다 안녕 빠이빠이 빠이빠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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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스레저베이커 이따 나중에 가 나중에 가 빠이빠이 빠이